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을 방문해서 이준석을 포항하면서 극적인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택의 소방수의 빈소가 마련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해서 권영세 본부장도 타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선수 몰던 자신의 전기차였습니다. 거기에 조수석에 윤석열 후보가 앉고 네 사람이 나란히 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은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와 나눴던 얘기를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근길 인사를 하는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출근길 인사에 대해서 윤 후보가 대표님 그런데 가서 도대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윤석열 후보가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저는 보통 아침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날 밤에 윤석열 후보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하철 출근길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연습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제가 주문한 건 서울 강북지역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보통 구의원 후보들이 하는 복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로 든 역은 미아역과 불광역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검은색 외투 차림으로 전날 아침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1시간가량 시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것 자체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 타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2016년 선거할 때 소위 말하는 1번 이준석 옷 입기 진짜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복장을 한다는 것이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오늘도 1월 2시 반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다. 서서히 정치인으로 적응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은 하루라도 방송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매 상황 매 시간마다 중계방송을 한다는 건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거나 저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동정에 대해서 어저께 이렇게 하더라 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말에도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인사 말을 모른다.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비춰줄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한 이준석이가 말할 때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뭘 모르더라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하더라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준석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는 아침에 지하철을 여겨서 인사를 뭐라고 해야 되는가 잘 모른다라고 비춰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설명하고 아르켜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비춰지는데 뭐라 그럴까 항상 이준석은 자기가 가르쳐주고 뭔가 배워줘야 한다 하는 식입니다. 자기는 정치를 10년간 했고 윤석열 후보는 금방 시작한 후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팩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목리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결국은 이런 것도 이준석이 뭔가 한 수 가르치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어디 운전자를 잡았다. 내가 타고 가는 차였다. 내가 몰고 가는 차에 다 탔다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는 대목들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 시비 붙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지만 이준석은 모든 것이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다 윤석열 후보가 될 정도로 그만큼 포커스를 윤석열 후보에게 맞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준석은 전날 밤에 윤석열 후보와 극적 화해를 한 뒤에 윤 후보를 조수석에 태워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평택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해서 각자 갖고 있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려사항. 이준석은 솔직히 말하면 수원점 지나는 구간부터 후보가 너무 피곤한지 후보는 자고 저랑 김기현 원내대표랑 권영세 선대본부장이랑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잠들어 뒷좌석에 탔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과 대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윤 후보랑은 제가 평소 대화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간에 이견일할 게 없고 이번 새로 보임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할 얘기가 참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거 전략 정책들 같은 경우에 임팩트 있는 전략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윤석열 후보와는 큰 대화도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대화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지난번에는 대화하는데 피해버리고 나가버리고 1월 1일 날 현청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새해 복마에 받으십시오 먼저 인사를 하면은 그런데 맞이 못해서 손을 내밀고 네 이렇게 하고 바로 제주로 또 여수로 가서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일종의 우파 진영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나타났다 김종인이가 나타났다 하면 또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포옹을 하고 난 뒤에도 윤석열 후보가 이 절호의 기회에 이준석을 내치지 왜 또 붙잡고 왜 또 저렇게 이준석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아닌가 하는 오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동안 대전에서 적대받았다 하는 이것도 지금 사건이 돼가지고 그대로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이 지금 이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이준석을 몰아 씌우면 결국은 그 품고 안고 있는 후보에게도 돌아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류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두 번 세 번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준석은 도대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야당 대표가 아닌 것 같아.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너무나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의심의 눈치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런 갈등 국면 또는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보다는 통합, 화합.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고 그리고 낙천적으로 그냥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주 필요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끔씩 윤석열 후보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나 이준석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 오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준석과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옆에 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뿐한 힘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이준석도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탄핵 직전에서 윤석열 후보가 구해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그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어제도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더 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대표적에서 사퇴하겠다.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면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빠져있는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 수 위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매섭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결기다운 결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9호선 지옥치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풍무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날 일정은 갑자기 공지된 것이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서 상세 내용을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출퇴근 지옥철을 동행하면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8시 40분쯤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한 후에 당사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서 경전철이 2량, 2량밖에 없어서 아주 불편하겠더라. 더구나 김포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후보가 몇 년가 없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버스도 타라는 의견이 많은데 윤 후보가 버스야 노상 타는 거고 너무나 잘한다. 지금 중요한 건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하철 이동 당시 상황은 오른다. 오늘은 후보와 비서실장 딱 두 번이 움직였다. 후보가 알고는 있었지만 출퇴근이 이렇게 힘들구나 새삼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수도권 광역 교통 공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준석과의 봉합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잃어버렸던 지주의를 많이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만